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오늘은 천문관측으로 밤하늘을 살피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천문동아리 소식을 박수빈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상과학고 별마루 천문대, 천문동아리 학생들이 천체 망원경의 원리와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망원경을 이용해 별을 찍을 수 있다는 말에 듣고 있던 친구는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망원경 사용법이랑 카메라 사용법이랑 요즘 볼 수 있는 별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준 후에 친구들이 여기에서 카메라랑 망원경을 사용해서 천체를 맞춰서 사진 촬영을 할 때 유의점이나 그런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경북 도내에는 이런 학교 천문대가 경상과학고와 경북과학고 단 두 곳 뿐인데요. 경상과학고의 천문대는 2011년 도교육청과 경산시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천문 장비들을 가지고 나가거나 여기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천문동아리 학생들은 교과 시간 외에도 틈틈이 천문대에 모여 별자리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한 제9회 학생천체관측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나아갈 길에 좀 발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그게 가장 이 천문대 때문에 얻는 가장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운 지식을 활용해 매년 이곳에서 실시하는 별자리 관측 행사에서 참여한 학생들이 달 사진을 찍는 것을 곁에서 돕고 있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은 앞으로 새로운 도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천문연구원에서 만드는 달력에 들어갈 멋진 별 사진을 찍는 게 꿈입니다. 별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드넓은 우주로 자신의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박수빈입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박수빈입니다.